지니가족 여러분, 둘, 셋! 워즈월넘벌! 안녕하세요, 시크릿넘벌입니다! 네, 저희 시크릿넘벌은 드디어 1주만에 세 번째 앨범 파이어스 패러드에 들어왔습니다! 네, 이번 시크릿넘벌 타이틀곡 불토!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희 시크릿넘벌의 세 번째 싱글 앨범 타이틀곡 불토는요 레트로한 사운드에 묵직한 신스 베이스와 비트가 아주 매력적이고 중독성 강한 뜻곡입니다! 화려한 나팔바지가 포인트고요 저희 시크릿넘벌의 에너지 넘치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멋진 무대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한 저희 칼틀곡 불토!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저희 지니 언니가 각사에 참여한 수록곡 문저라스팅의 너보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까지 시크릿넘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